자 이거 끝나고 나서 알지? 미녀 찾기 할 건가? 니들 사진 딱 준비해놔라 어? 없다고? 없다고 미녀? 미녀 언제 찾았어요? 저 다시보기 한 번만 봐주세요 신임 여캠이 형 성격 개파탄이래 내 생방중 내가 아프리카 8년 짬밥을 얘기해줄게 이 새끼가 딱 매니저 주고나서 야 누군데 내가 들어가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 내 얘기도 안하고 있었고 내 욕도 안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그런데 누나 내가 게이 데리고 왔어 근데 개이뻐 자 그럼 누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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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길 봐라 이쁘면 싸빙정 복시리 안 이쁘면 너 뒤진다 아 보카보카잖아 이 새끼야 아 짝회의 보카보카 뒤질래? 보카보카 흥분님 보카보카 계산빈님 보카보카 아니 보카보카 이상하다니까 야 전소리한테 총으로 쏴 죽인다 탁 씩 이거 총 쏘는 것도 어색해요 보카보카하지 말라고 죽기 더 있네 야 보카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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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블랙 좀 나 블랙 좀 아니 아니 왜 블랙을 날라 그래 아니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어제 케이와 같이 로그를 했잖아요 제가 왜 기분 나빴냐면요 아니 케이가 진짜 게임이잖아 게임인데 원딜 뭐 이딴 식으로 하면서 전체 채팅해 미친 도랑이 원딜 새끼 좀 가져가세요 원래 원이 그렇게 안다고 어쩌고 채팅창 있죠 원딜 뭐 어때서 막 손 부들부들거려 죽겠는데 한 명만 더 해주면 안 돼요? 재밌다 이거 어? 미션 자꾸 미션 주셔서 미션이야 되게 커요 말 한마디 들으면 천 개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임다한테 두피가 아름답네요 임다한테 두피가 아름답네요 5분 천 개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아유 놀래라 아유 놀래라 임다야 도와동 2하면 337개 미션 예 형님? 도와누너 왔어요? 아니 뭐 케이용이요? 진짜 케이용이요? 아 형 안녕하세요 도와누너 뭐 들어와요? 도와누너 강퇴하면 337개 바로 강퇴하죠 형님 블랙걸까요 형님? 아 감사드립니다 형님 이거 또 지랄예요 아 케이가 미친듯해 또 제발요 이거 진짜 케이가 모함을 모함을 했다고요 이거 뭐든 계략돼있던 거라고 다 이거 짱구라고요 일단 노래가 제일...